예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 이번엔 제가 오므라이스를 좀 반차까지 해서 사가지고요. 좀 왔습니다. 4등분을 좀 했어요. 너무 커서 4등분을 좀 해서 전자레인지에 데피고 있습니다. 전자레인지에 데피어서 좀 접시에 담으어 갑니다. 이렇게 양이 상당히 많아서요. 그리고 이제 김깨 정도만. 이렇게 올려서.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등어죠. 고등어. 고등어를 좀 이것도 전자레인지. 이제 풍살 고등어입니다. 전자레인지에 좀 돌리겠습니다. 전자레인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. 이걸. 대피기가. 전자레인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. 참 쉽지 않은데. 여기다 데피면. 순식간에 이렇게. 요리가 돼서 바삭바삭해져요. 전자레인지에 제가 좀 잡히려고 합니다. 자 이렇게 바삭바삭하게 튀겨진 이런 게 보이시죠. 그래서 이것과 이것으로 오늘 좀 저녁 메뉴를 준비를 좀 하고 전 나가겠습니다. 오므라이스와 고등어. 순살 고등어죠.